그리고 저희 그러면은 무대 행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독 빈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제가 보니 4DX에서 제일 처음 못 봤는데요 4DX는 못 봤는데 아무쪼록 인가연도 4DX에서 즐겁게 관람하시길 기원합니다 시간이 일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주어진 시간 동안 스태프와 멋진 배우들을 함께 최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예쁘게 바치시길 바라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 이제 영화 보시는 거죠 네 1편 혹시 못 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1편 봤어요 아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나요? 요즘에 몰래TV에서 헛값에 지금 진행이니까 행사 진행 중이니까 1편도 보시면 아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2편 보시는 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영화 보시는 거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못 들어가지고요 일찍 나와주셔서 저희 영화 찾아주시고 이렇게 반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영화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영화 재밌으시면 각종 SNS, 네이버,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4DX 오늘 보시고 재미있으시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4DX 갈랍권을 보시고 계세요 엄마하고 왔어요 엄마하고 왔어요 주시는 플레이카 카드나 그 팬분들이 보시면은 선물 주실 수 있도록 엄마하고 왔어요 선물 진정에 시간 내서 볼까요 엄마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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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SNS에 올려주실 때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